유니카의 노래 안녕하세요 B!C입니다! 반갑습니다! 사랑, 사랑의 풍경을 울려라 내 사랑이 들을 수 있게 풍한 소리도 슬픽 울은 밤의 맘도 따라오네요 여기 뭐야? 여기 뭐야? 여기 다 나오잖아 살랑살랑 보는 바람도 내 맘을 보고 있는지 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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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환경소리가 내 맘을 불러주네요 쿵쟤쟤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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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쟤쟤쟤쟤 쿵쟤쟤쟤쟤 쿵쟤쟤쟤 쿵쟤쟤쟤쟤 쿵쟤쟤쟤쟤 쿵쟤쟤j 쿵쟤쟤쟤쟤쟤 interestingly 쿵쟤쟤쟤chuss 팅챠 팅챠자 뿅나게 울려라 네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팅챠자 뿅나게 소리가 내 맘을 아프게 quiera 살라 살라 푸른 파란도 내 맘을 알고 있는지 딸라 딸라 풍경 소리가 내 맘을 보내주네요 공짜다 찬찬 공간을 울려라 내 사랑이 들을 수 있게 공짜다 찬찬 공간을 울려라 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공짜다 찬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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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 아침 일찍들부터 해가 뜨거운 데 와서 기다리시느라고 진이 다 빠지셨는지 박수들을 잘 안 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김희재가 오늘 김해까지 왔는데 노래 세 곡만 하고 가려고 합니다. 괜찮으시겠어요? 너무 더워가지고 빨리 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지요? 아니에요?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? 오늘 여러분들의 반응과 함성에 따라서 노래를 더 많이 하느냐 마느냐 또 우리 1회 김해 한우축제가 앞으로 김해를 대표하는 축제로 쭉쭉 뻗어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여러분들의 반응에 달렸습니다. 다시 한 번 박수함성! 감사합니다! 그렇죠! 이 정도는 돼야죠. 자, 이 분위기 이어서요. 두 번째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. 다음 좀 잔잔한 노래 한 곡 불러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? 네! 김희재 노래 중에서 꽃말이라는 노래가 한 곡 있어요. 이 곡 우리 요즘에 누님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? 네! 네! 감사합니다. 꽃말이 들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!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밤이 새고 나면 우린 만날 수 없잖아 안 되는 걸 알면서 잡은 손 놓지 못하고 이렇게 눈물만 흘리는 건 내가 아파보 같아서 둘이 건던 그 길가에 들꽃이라도 되어서 훔꽃하는 사람들 속에 널 다시 돌 수 있다면 들꽃이라도 좋아요 당신만 돌 수 있다면 김오후님 홀로나는 들꽃이라도 좋아요 둘이 건던 그 길가에 들꽃이라도 되어서 훔꽃이라도 되어서 훔꽃하는 사람들 속에 널 다시 볼 수 있다면 들꽃이라도 좋아요 좋아요 당신만 돌 수 있다면 길러주니 홀로나는 들꽃이라도 좋아요 꽃이라도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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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꽃마리라는 노래였습니다 노래 괜찮습니까? 네 들을만하십니까? 네 바람도 살살 부르는데 이 분위기와 좀 잘 어울리죠?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다음 노래도 김희재 신곡 한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다른 데 가서 신곡 들려드린다고 하면 박수 많이 쳐주시던데 아니 여기는 양반분들만 오셨어요? 왜 이렇게 양전들 하셔? 오늘 여기 놀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? 근데 왜 박수도 안 치시고 함성도 안 지르시고 우리 형님들 핸드폰만 보실 거면 뭐하러 여기 앞쪽에 앉아계셔 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줘볼까요? 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줘볼까요? 감사합니다 이 분위기대로 김희재 신곡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이요 여러분들이 참 익숙하고 좋아하실 만한 제목으로다가 김희재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제목이 우야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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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목이 뭐라고요? 우야노 제목이 뭐라고요? 우야노 제목이 뭐라고요? 우야노 많이 쓰시죠 평소에? 우야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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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쓰시죠? 네 익숙하시죠? 네 김희재에서 많이 사랑해주셔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? 네 네 제가 여러분 한번 외쳐볼까요? 하면은 우야노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럼 음악이 쫙 하고 나올 거예요 자 준비되셨어요? 네 제목이 뭐라고요? 우야노 갑시다 얌전히 열심히 마시고 박수 한번 쳐볼까요? 우야노 우야노 난 어떡하나요 사랑에 빠졌어 사랑에 빠졌어 다르실 생각에 굽고 울다가 하루에 갇혀 울어가죠 우야노 우야노 난 어떡하나요 당신이 책임져 내가 사랑한 사랑은 오직 한 사람 당신만 보이죠 사랑은 아픈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마 이미 사랑해버린걸 난 어떡해 아나요 우야노 우야노 내 가슴에 다가온 사람 우야노 우야노 내 사랑을 우야본촉에 노 우야노 우야노 박수 우야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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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나요 당신이 책임져 내가 사랑한 오직 한 사람 당신만 보이죠 사랑은 아픈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마 이미 사랑해버린걸 나를 어떻게 안하나요 우리야 너 운명처럼 내 가슴에 다가오잖아 우리야 너 내 사랑을 우리야 뭐 좋겠노 우리야 너 운명처럼 내 가슴에 다가오잖아 우리야 너 내 사랑을 우리야 뭐 좋겠노 우리야 뭐 좋겠노 우리야 너 우리야 너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야 너 우리야 너 우리야 너 우리야 너 양반분 양반분들만 오신게 많나봐요 저는 제가 김해에 올 때마다 우리 김해시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흥이 많기로 소문나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오늘 오늘 저 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모인 인원수에 비해서 박수 함성이 굉장히 작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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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우세요? 네 좋으세요? 네 오늘 잘 오셨죠? 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게 있는데 혹시 소개 좀 올려도 괜찮을까요? 네 김해시민 여러분 괜찮으세요? 네 우리 주황 봉 손 한번 흔들어보세요 여러분 뒤에 한번 바라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제 1회 김해 한우축제 함께 한우를 맛있게 잡수시고 그리고 이 축제를 더 전국적으로 소문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달려와주신 김희재와 히랑별 팬클럽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려요 히랑별 감사합니다 우리 히랑별 저기 한우 좀 많이 드셨어요?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저 따라다니시려면 에너지 보충하셔야죠 나 오늘 김해 한우 맛 봤다 하시는 분 소감 들어보세요 김해시민 여러분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와 그리고 우리 저 뒤에 노란색 우리 서진희 팬클럽 답별 왔습니까? 우리 저 맨 뒤에 보시면 여러분 제 친구가 이제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제 친구 박서진 군을 응원하기 위해서 찾아와 주신 답별 팬클럽 왔습니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답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즐겁게 놀아봤으니까 마지막 곡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해시 너무너무 에? 안 된다고 해주나? 두 곡 부르라고요? 네 두 곡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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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맡겨놨는게 나한테 네? 좋았어 뭐라고요? 좋았어 좋았어 좋아서 좋은데 박수도 안 치고 엘레간스 하이 앉아가지고 앞에서 우리 형님들도 양반들만 왔는가 박수도 안 치고 누나들도 박수도 안 치고 응 수고하 그러면 이 곡 신나게 박수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놀아볼까요?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나는 댄스곡 한 곡 들려드릴게요 자 다같이 머리 위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좋아요 저 뒤에도 박수 세 번 시작 이 팔 안 내려고 계속 박수 칠 수 있어요? 같이 놀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사랑아 제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음악소리를 쭉 많이 올려주세요. 사랑아 제발 내가 쓸 수 있게 도와줘 나를 너 없이 또 견딜 수 있게 박수 앉으시는 분들 사랑때문에 내가 운다 가슴이 아팠어 밤이 되면 더욱 그리워서 더 그래 이별하는 눈빛처럼 봄새도 많아봐 보고있어 변신해져 다들 먹어도 안 돼 평온에 가도 안 돼 먼 곳에 사랑이 왜 이리 독한 거야 사랑아 제발 내가 쓸 수 있게 도와줘 나를 너 없이 또 내가 견딜 수 있게 사랑아 제발 내가 쓸 수 있게 도와줘 나를 너 없이 또 살 수 있게 얌전하십니까 다같이 머리 위로 박수 자 함성 한번 칠해볼까요 좋다면서 고맙습니다 약을 먹어도 안 돼 강원에 가도 안 돼 먼 곳에 사랑이 왜 이리 독한 거야 사랑아 제발 내가 쓸 수 있게 도와줘 내가 쓸 수 있게 도와줘 나를 너 없이도 너 없이도 살 수 있게 내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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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just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워 앤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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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이 John 네 엤콜 이제 좀 흥이 나셨는겨 다 끊을 때 되니까 이제 즐겁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노시지 숨기고 있다가 박수 내일 칠랐고 아니면 이따 우리 사진이 나오면 칠랐고 아껴됩니까 우야노 우야노 진짜로 천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김해에서 여러분과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제 1회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같이 즐겨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쭉쭉 김해한우축제가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김희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희재 만나서 반가우셨다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김희재가 잘 왔다 오늘 참 잘 왔다 하시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 때까지 꼭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최고입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김희재가 앞으로도 좋은 노래 즐거운 노래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김희재가 더 나이 많이 들 때까지 열심히 흔들어 드릴게요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김희재까지 왔으니깐 시계 한번 돌려야지 뭐 우리 지역의 노래지 뭐 한번 돌려볼까 예 네 다시 한번 손높이 한번 들어보이소 이 와중에도 늦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자 손들고 돌려보이소 하나 둘 셋 넷 뭔 노래입니까 돌리동 네 돌리동 돌리도 들려드리고 김희재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다같이 봅시다 너만 바라볼게 벌써 다같이 봅시다 다같이 봅시다 다같이 봅시다 옆에 있을 때 손높이 들고 돌리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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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 돌리동 우리 형님들 최고 천두에 끈견대고 나 없이도 못 상관하고 죽자 살자 매달리 요구메스 바람나 당신 사랑 깊이를 차원차원 차이보니 길이 더 못되더라 두 손 머리로 박수 한번 쳐보세요 차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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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볼게 차례 너만 바라볼게 차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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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때 차례 옆에 있을때 한 번 더 사랑은 다시 오지 않아 후회할때는 이미 늦었어요 자 손바퀴 들고 돌리동 돌리동 내 사랑 돌리동 한 번 더 도리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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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시간은 도리동 잘 안아버리리로 박수 잘 안아버리로 박수 잘 안아버리리로 박수 여러분만 돌려볼게 손바퀴 들고 콜바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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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왜 꿈같다고 나 없이도 못 쓴다고 죽자 살자 매달리 이 온 놈의 사랑아 나 없이 사랑의 길을 차로차로 질고 여기 있어요 길을 비터도 못 되더라 차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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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볼 때 차래 너만 바라볼 때 차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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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 때 차래 옆에 있을 때 한 번 더 내 사랑은 다시 오지 말 오해할 때는 이미 늦었어 마지막이란 소모 빌리시고요 콜리리토 콜리리토 내 사랑 돌리노 콜리리토 콜리리토 내 사랑 돌리노 내 사랑 돌리노 콜리리토 고위의 총 고위의 총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김희재씨를 위해서 함성과 박수 보내주세요 거라요 와우 감사합니다.